모든 길이 시작된 곳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전통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 우리만의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시대적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을 이어온 한결같은 마음 그대로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도시의 역사가 매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세계를 잇는 땅길에 바닷길에 하늘길을 열어갑니다 변화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변화합니다 예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우며 도시의 생기를 더합니다 우리는 산업현장에 예술작품을 채우고 생활의 터전과 문화의 공간을 넓히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남다른 발상에서 비롯된 변화의 숨결이 다양성을 포용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세워갑니다 나아가 첨단 RCT 기술로부터 더 넓은 세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연결하는 꿈의 도시를 완성합니다 세계를 향하는 도시에서 세계가 향하는 도시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됩니다